네, 안녕하세요. 텍스의 랭터뷰의 텍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들숨에는 건강을, 날숨에는 재력을 얻는 한 해 되시고요.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또 새해에도 랭터뷰에 또 PPL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150만 캔을 판매 돌판. 편의점에서 가장 핫한 술, 바로 하피볼. 멜론 맛과 붕어빵 맛, 신제품을 전국 편의점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하피볼을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해피해피해진다고 해서 이름이 하피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피볼을 이용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얼음을 가득 가득. 자, 이렇게 칵테일 잔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메론소다 음료가 있어요. 조금 비주얼이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이 아이스크림 있죠? 이런 통 아이스크림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위에 체리를 하나 이렇게 데코를... 굉장히 대단한 칵테일을 준비한 것처럼 아주 아주 멋진 비주얼이 되었는데요. 자, 한 번 그러면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정말 메론 먹을 때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피볼에도 그런 메론의 달달함이 아주 잘 느껴지는 맛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으니까 한 번 꼭 드셔보시고요. 우리 하피볼의 두 번째, 이번 신제품. 이건 팥붓어빵 맛인데 맛있어. 아주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고요. 이번 2020년 연초는 우리 하피볼과 부드럽게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레카 같은 맛의 발견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게스트분이 오신다고 들었을 때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청룡의 해를 기념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이죠. 라이트 퓨리를 닮은 그녀, 있지의 리더 예지님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있지의 예지님이신데 용안이 진짜 또 어마어마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의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00년생. 00년생. 저는 이제 95년생. 아, 네. 그리고 올해 그러면 23, 둘? 맞나이. 맞나이로. 누르면 23 됩니다. 아, 23시고. 맞나. 아, 네. 데뷔를 혹시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 2019년에 해가지고 한 4년 전에. 아, 4년 전에 데뷔하셨고 이제 5년 차. 이제는 바로 뜸들이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인데요. 네. 반말 모드로. 반말 잘하세요? 어,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어렵죠. 네, 그래도 뭔가 냉터뷰 많이 보니까 다들 반말을 또 편하게 하시길래. 오늘 그래도 조금 마음 먹고. 아, 마음 먹고. 마음 먹고. 이걸 해야겠다. 네, 편하게. 점수에 대해서 잘 못하지만. 네, 점수 잘 못하지만 한 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덱셀 덱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예지야. 아, 나와 진짜. 시겠다. 진짜. 계속 올 때만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어. 너무 짜릿해. 미치겠네. 아, 진짜. 저 냉터뷰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냉터뷰 너무 짜릿해. 미치겠어. 혹시 있지 알고 있었어? 혹시 무슨 노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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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맞아요, 맞아. 좀 부끄럽네요, 이게 진짜. 근데 왜 개최? 왜 이렇게 춤을 날 처음 봤어? 아니, 있지가 데뷔한 2019년도가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익지라는 그룹이 처음 나왔어. 딱 봤는데 저의 이 3초 룰에 따르자면 예지가 가장 무대에 뛰었어요. 아, 진짜? 네, 저의 3초 만에 바로 그냥.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다 했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고. 근데 궁금했던 게 최애인 이유가 정말 3초 그게 끝? 최애인 이유가? 군인치? 그냥 궁금했었어, 그냥. 아, 그냥 얼굴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오, 우와 이렇게 바로 보자. 얼굴이 너무 내 스타일이고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실 3초도 안 걸린 거 같아. 근데 정확히 10.5초 정도 걸렸다니, 0.5초. 어, 오케이. 예지 씨 잘 터뜨린 거 앞에서. 총토로 가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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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때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 진짜 예지는 나를 혹시 언제부터 알았소? 아주 핫할 때부터 알았지 아주 핫할 때? 솔로 지역으로 알게 됐는데 솔로 지역 봤어? 아주 난리였지 아주 난리였지 과양으로 작년 겨울이었나요? 뜨겁게 닮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장 감명 깊게 봤나요? 아무래도 타이어 이거 와 진짜 힘이 진짜 거기서 이제 와 역시 UDT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나도 예지를 처음 보고 예지도 나를 처음 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화면으로도 되게 매력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실물이 훨씬 아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100% 중에 50%밖에 안 되는 날이야 아 진짜? 100%인 날 한 번 보여줄게 약간 그 부분을 참작을 해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봤자 50%나 50% 정도가? 사실 예지가 이렇게 혼자서 이런 콘텐츠에 단독 출연한 경우가 많이 없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멤버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들 하고 갔어요? 솔직하게 혹시 괜찮으면 카톡을 줘 내가 볼게 아 난독당에 아 난독당에 돋보기에 백스 검색해서 아 나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 우리는 톡방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래? 우린 직접 같이 있을 때 얘기했는데 오여서? 오 더 좋아 어떻게 해? 찐 반응은 언니 나 진짜 같이 따라가서 셀카 한정만 찍어도 될까? 아 누구야? 진짜 아 치겠네 우리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해서 엄청 부러워했어 일단 안티패 느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오케이 이제 엄팔하고 있구나 얘들아 인스타 들어가서 백스 이 새끼 아 네 그럴 때까지 행복하길 바란 거 아니였어 새끼야 엄팔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렸는데 아 진짜 행복하다 내가 그 이치한테 나의 존재가 언급될 수 있다라는 정말 영광이고 수상수감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저 이치 우리 그룹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이치 시그니처 부모님 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아 좋아 왜 이렇게 이치 우리 그룹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스크를 가진 사람이 나 굉장히 희귀한 것 같아 오 이런 라이트 퓨리를 닮았다 확신에 라이트 퓨리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라이트 퓨리를 닮았다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진짜? 컴백을 할 때마다 나의 모든 헤어를 라이트 퓨리 얼굴에 합성을 하는 거야 나 뭔지 알아 나 그거 봤어 넛붓과 양갈래, 포리테일 다 합성을 시켜놓은 거야. 아, 네. 너무 귀엽다. 아, 좀 닮긴 했다. 혹시 그러면 나는 좀 닮은 캐릭터나 동물 이런 게 있을까? 내가 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데 닮은 것 같아. 아, 저는 또 약간 투슬리스 상이라 살짝 듣긴 했는데 근데 원래 라이트 퓨리랑 투슬리스랑? 친구가 짝꿍 짝꿍이니까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되게 귀여워, 진짜 보면. 뭔가 되게 닮은 것 같아서 검은색 투슬리스, 라이트 퓨디. 확신의 JYP 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각 소수사마가 이미지적으로 그냥 뭐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 피디님이 무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무쌈? 소희 선배님이나 뭔가 쌍꺼풀이 짙지는 않지만 맞아, 원더걸스의 소희님. 박지훈 선배님? 아, 성희 씨가 하셨던.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선배님이랑 야, 이게 다르다. 미스테이네. 난 바로 이건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그리고 토끼 상도 있는 것 같아. 트와이스 나연 언니나 우리 팀 막내 유나나 고양이 상, 토끼 상 이렇게 다 있는 듯한 느낌? 솔직히 오늘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할 잇지의 신곡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김덱스가 좀 궁금해서 나온 건지 김덱스? 아,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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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대답 안 했어. 대답 안 했어, 끝내. 뭐 때문에 나왔어? 수줍한 얘기가. 김덱스? 이렇게 나올 거야.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이렇게 밑밥 깔았습니다. 앵터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예시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자, 오늘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게요. 원래 두리웅실하게 하는데 아니, 오늘만큼 좀 지묘하게 파고들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왜 형부터? 왜 참, 나는 웃을 때 이쁜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웃을 때 이쁜 사람 웃을 때 이쁜 사람 되게 밝은 기운이 또 느껴지고 내가 좋으면 다 좋지. 너가 좋으면 좋다. 내가 잘 피아가네. 날카롭고 부드럽고부터 가보자. 뭐가 더 좋아? 부드러운? 부드러운 쪽? 오, 그러면 성격은? 이건 약간 너무 공통적인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일 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책임감 있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끝이야? 더 물어볼 거야? 아 진짜야. 더 물어보는 거야? 아 진짜 이 아이돌 쉽지 않네요. 진짜 정말 잘 표현해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근데 그러지 않아? 지금 어떠한 게 느껴지냐면 만리장성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도저히 파외법을 찾을 수가 없고 이 성벽을 올라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회사가 날 내보낸 걸 수도 있어. 이번에 언터처블이라는 그런 곡이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 본투비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 거기 안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 언터처블은 내 안에 단단한 나는 깨지지 않을 테니 내가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향해 나가겠다. 이런 좀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번에 나오는 이 언터처블은 어떤 맛일까? 약간 유리 같은 맛? 아 유리 같은 맛? 강철 유리 같은 맛. 아만 터치 보 말아 퍼지 못해 시작됐어 지금 도대로 Just just going on and on 여기서만 좀 알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이번에 컴백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싸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크게는 아닌데 진짜 사소한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래 근데 다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 단체 생활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오른발로 나갈 거냐 왼발로 먼저 나갈 거냐의 문제였었어. 이런 걸 이제 정하는 타이밍이었었는데 누군가한테 오른발이 편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왼발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오른발 파였고 이제 류진이는 왼발 파였던 거야. 결론적으로는 오른발로 가자 로 맞췄어. 이제 거기서 류진이가 이제 왼발로 계속 틀리니까 아 우리 왼발 하자 왼발도 큰 차이 없으니까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얘기를 했었어. 연습을 오늘 해보고 내일 안 되면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또 리더로서 이게 중재를 또 하면서 맞춰가네요. 류진이가 이제 계속 안 나오니까 왼발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거지. 우리가 그때 이제 연습도 엄청 일정도 많았었고 서로 이제 예민하니까 또 말이 길어진다. 내가 거기서 약간 욱해서 내일 바꾸면 되는데 아직 안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싶어가지고 아까 눈빛 나왔어. 이거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예민해져서 그래 그러면 왼발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지. 근데 이게 포기한 거 같잖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 더 서특해져도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는 포기잖아. 그래가지고 류진이가 자기는 이제 애교 부리듯이 좋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속상했나 봐. 그래서 아니야 그냥 어른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이제 류진이가 갑자기 섰는데 손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하면 돼. 야 너 나 때문에 울어? 미안해 하면서 감옥성. 둘 다 울어. 류진이 너 아니야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우니까 옆에 멤버들이 뭐해 거기서 너네 뭐하냐. 혹시 뭐해 이러면서 자 그래서 왼발로 됐나요? 오른발로 됐나요? 하나 둘 셋! 왼발로 됐습니다. 우리 또 리더의 양보로 왼발로 됐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되게 귀엽다. 귀여운 해피 이었다. 같은 그룹의 리더예요 어떻게 특별하실까요? 바꿔줄까? 바꿔줘? 아니 그러려고 리더 했어요. 그럴 때는 제 의견 넣어도 되잖아요. 리더인데 리더잖아요. 뽑으면 리더 한 번 봐. 눈빛 한 번 발사할게. 처음 데뷔하고 막 사람들이 예지를 볼 때 도입부 장인이다. 응. 눈빛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매가 일단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난 그냥 고개를 숙였다가 띵 떴는데 규장하고 뭔가 되게 용맹해 보이고 되게 이걸 되게 좋아하셨나 봐. 그래서 자신감을 또 얻고 카메라를 이렇게 또 띵 쳐다보고 그랬던 것 같아. 도입부 포인트를 알려주면 한번 따라해볼게. 그냥 시크하게 그냥 딴 데 봤다가 이렇게 딱 쳐다봐주면. 이거 맞아요? 저도 해볼게. 저도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시작했어? 어디를 보면 돼? 빨리 말해봐. 나 지금 느낌 왔어요. 자 갑니다. 뭐 나름 귀여움의 포인트인 도입부가 될 수도 있지.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원래 약간 뭐 이런 아이돌이라든지 가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너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이 멋있으니까. 정말 딱 봤을 때 멋있으니까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내가 이걸 꿈을 이루려면 뭐라도 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춤을 배웠는데 2주 만에 그 학예회에서 이제 센터를 쓰게 된 거야. 많은 사람들에서. 역시 그 떡잎부터 남다르다라는 말이. 운동을 좀 했어가지고 몸 쓰는 데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서. 몸을 좀 잘 쓰는 타입이구나.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냥 뭐 학교에서 이제 전라북도 이제 대회 달리기 약간 학교 대표로 나가고 높이뛰기 이런 것도. 오 진짜? 아니 확실히 이게 신장도 길고 일 리치가 너무 좋으니까. 아 진짜 그쪽으로도 만약에 스타가 됐었다.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그. 아니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아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잇지의 얘기로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간에 의하면은 JYP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기인 춤을 꽤 오랫동안 배운다고 하는데 기본 안무. 그 기본 안무가 뭔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그냥 정말 기본 느낌인데 처음 시작이 차렷 자세를 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 진짜 나 진짜 진지하게 합니다. 바이아우르브 수영영사 출신으로 어. 접영 웨이브 한번 보여줘요. 접영 웨이브. 그럼 금방 금방 할 거야. 자 그럼 무릎 굽혀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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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깨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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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알려줄까? 어 다음 거. 포기가 빠른 편이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다래가지고. 봐봐 아니 봐봐. 짠. 짠. 어 괜찮은데? 우리 어렸을 때 그 하계 같은 거 하면은 여자인 그 하구랑 딴따따따따따 딴따따따따따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래서 그 바이브 생각나는데? 스펙트로 넘어가 보시죠.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피고 응 피고. 이것도 웨이브로 해서 찔러 찔러.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짠. 짠. 이게 선 뽑으면서 약간 그루브. 오 이거 약간 근데 진짜 그 JYP님 느낌이다. 춤선이.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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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야. 맞아 맞아. 왜냐면 이거 다 PD님이 만드셨거든. 자 그러면. 짠. 투. 찌르고 돌아와야 돼. 짠. 에라 모르겠다 인강이. 어 근데 오히려 막 춤을 다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거를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본 안무라고 해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야? 예진은 얼마나 걸렸어? 난 1년 반 조금 넘었어. 근데 나 진짜 나 춤 배워보고 싶어 나. 근데 배우면 곧 잘할 것 같은데. 아 올해 버킷리스트 생겼다. 춤 한 번 다시 춰보기. 춤바람 나보기. 오 짠. 오 짠. 아니 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머리카락 각도까지 계산을 하면서 춤을 춘다 이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달을 해야지 그런 바이브가 나오는 건지. 실제로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뭔가 또 다른 자아가 정수리 쪽에 하나 있는데. 오 진짜 컨트롤이 되는구나 그러면. 왜냐면 춤추면 머리카락이 앞을 가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 춤에 얘가 방해를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춤추면서 그냥 확 넘겨버리는 기술을 이렇게 서득을 한 거지. 보통 컴백을 이렇게 할 때 피디님이 한 번 체크를 하셔? 무조건 하셔. 뮤직비디오랑 안무까지 다 체크를 해 주셔. 컨펌을 받아야만 그게 진행이 돼. 지금 이런 딸들을 아끼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혹시 피디님의 청룡영화 공연을 보셨는지. 그때의 예지 표정이 너무 궁금하네. 어때서 솔직하게. 아 저 지금 너무 곤란해요. 오케이. 지금 너무 곤란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피디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지님의 냉장고를 한 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봤을 때는 우리 예지님 요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가 요리할 것 같아요. 어묵탕 이런 거 있고.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럼 약간 혼술할 때 좋아 보이는데? 근데 내가 술은 안 좋아하는데 안주를 진짜 좋아해. 그래서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따로 사가지고 더 추가를 해서 먹으면 진짜 칼칼하고 꼭 매콤이어야 돼. 매콤으로? 이건 뭐야? 이거는 월남쌈. 우리 멤버들이 다 월남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네 진짜 건강한 것만 먹는구나. 탤러드보다는 좋은 것 같아. 월남쌈이 확실히. 어 이건 뭐야? 이거는 매실. 아 매실 액. 내가 음료를 엄청 좋아해서. 음료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매실을 진짜 제일 좋아해서. 커피보다는 이런 걸 즐겨? 커피보다는 매실을 좋아하긴 해. 나도 커피는 안 먹거든. 아 아니 안 먹어? 나는 커피는 아예 안 먹고. 초코라떼나 말차라떼. 에듀 마실까? 아 나 커피 마시는지 모르겠더라고. 원래 안 먹었는데 요 근래에 카페인의 힘을 좀 느꼈어. 그치 너무 피곤하니까. 확실히 느꼈어. 좀 약간 좀 통을 하다가 살짝 엇나가네. 내가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하니까 급박스럽게 급작스럽게 커피를 마신다로 좀 가버리는 얘기. 아니 아니 아니. 약간. 아니 아니 아니. 아까부터 시작부터 라이트 퓨리. 아니 아니. 투슬리스. 근데 뭐 그냥 그랬어. 아니 아니. 교육이 철저하다. JYP 잘한다 잘해. 만리 장성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있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뭔가 직접 요리를 한 느낌인데. 우리 엄마가. 아 어머님께서. 이게 김치잖아. 묵은지 김치. 아 묵은지 김치? 엄마랑 이제 또 멀리 사니까. 엄마 반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묵은지 김치 볶음인데. 그럼 한 번 맛을 좀 봐봐도 될까? 당연하지. 어 맛을 한 번 보자.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먹는다고 해서. 어. 아 진짜 해주셨어? 2년 된 묵은지였어. 아니 그러니까 색깔이 이게 그 너무 너무 맛있는 진짜 그런 색깔이 있잖아. 엄마가 그 시원한 독서를 잘 보고 있다고.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유독 내가 솔로지옥에서 좀 그런 걸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다고. 시청자분들의 호자손 역할을 해야겠다. 난 경험자니까. 자 어머니표. 어머님도 아름다워 되시네. 엄마가 예뻐. 그 예진은 어머님을 닮았어? 아버님을 닮았어? 얼굴은 아빠를 닮았는데 분위기를 엄마를 닮았어. 너 첫째야? 둘째. 그럼 위로 누구 있어? 언니. 언니? 언니는 뭐 하자? 언니는 결혼을 했지. 음. 와 이거 맛있다. 근데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그냥 진짜 뜨끈한 흰쌀밥 해가지고. 쓱 가가지고 김에다가 딱. 맞아. 김에다가 딱. 게임 끝.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줘. 난 김치만 있어도 된다고. 아니 아니 아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맛을 표현하겠습니다. 사위 되고 싶은 맛. 그 정도로 너무 너무 맛있어. 아 너무너무 맛있고. 이렇게 맛있는 육식 때문에 오랜만에 먹어봤어. 또 귀엽게 이런 과자 같은 거를 최정예로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직접 싸운 거야? 사실 밥보다도 저는 당이 너무 중요한. 엄마 선파이 뭐 예감 뭐. 취향이 좀 다양하다. 또 예지가 신기하게도 단무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별명이 황무지라고. 너무 맛있어. 그 식감이랑. 그치 좀 새콤달콤하고. 새콤달콤하고. 다시 리셋하고 싶을 때. 내가 이 개운함을 다시 얻고 싶을 때. 먹으면 진짜 싹 내려가는 그런. 위에 보면 일단 콜라겐. 콜라겐 젤리인데. 이거 먹는 이유가 뭐야? 근데 젤리인데 되게 맛있어. 근데 또 콜라겐이래. 아 콜라겐이래. 젤리인데 맛있어. 근데 콜라겐이래. 안 먹을 이유를 말해봐. 나한테 지금 당장.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지의 이런 귀여운 냉장고 안에 메뉴들을 살펴봤으니까요. 예지의 야식 아이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훈아 또 샀네? 예지 온다고? 왠지 예지꺼 이거일 것 같아. 이거야. 근데 거의 요리를 다 직접 하던데. 내가. 아니야 오늘 너한테 맡기려고. 진짜? 잘할 수 있지. 그래도 괜찮겠어? 어? 잘 못 입었다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패션인 줄 알았어. 이거. 아 이게 뭐 이렇게 X자로 되어 있길래 오 멋있다. 그럼 이거 왜? 아니 힙한 앞치마를 준비했는데 이거 멋있었어. 이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자 오늘의 우리 예지의 야식 레시피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감자 피자. 감자 피자. 내가 그래도 도전해봤던 요리 중에 가장 괜찮았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자를 한 세네 개 정도를 이렇게. 세네 개 정도? 슥슥슥. 새 썰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원래 전북이라 했잖아. 그 사투리 하나도 안 써서. 원래 전북이 사투리가 없나? 내가 이제 부산 친구들이랑 연습생 생활을 해가지고. 오히려 부산 그게 있나? 아 근데 내가 맞나 이러진 않은데. 뭔가 그 뉘앙스가 있나 봐. 아예 서울에서. 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투리 아예 없이? 어. 너 잠깐 믿었지? 어? 아니야? 아 뭐야? 아니야? 뭐야? 아 흥분하니까 다 빨리더라. 뭐야 어디 출신인데?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거짓말 방금 얘기했잖아.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강남병원. 어떻게 진심으로 눈빛을 보내니까. 어디 동네 살았는데? 강남 논현동. 논현동? 너무 생각나는데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제 논현동 갔다 와가지고. 근데 나도 뭐 서울 사람 다 됐지 뭐. 서울 깍쟁이 다 됐어 나도. 감자나 채 썰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굉장히 얇게 해가지고. 식감이 아주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면 돼요? 원래는 전분을 넣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안 돼 왜? 나의 취지는 노 밀가루였어. 아 노 밀가루. 근데 오늘은 좀 더 맛있으면 좋으니까. 전분을 세 숟가락 정도만 넣어서. 이게 양이 되게 중요하거든. 난 너만 믿고 가는 거야. 한 번 믿어봐. 세 수? 아 세 스푼. 이렇게? 한 스푼. 두 번째. 한 스푼. 한 스푼. 전분 이렇게 많이 쓰는 거 맞나? 세 스푼. 세 스푼. 예지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전분 먹기 전에 소금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넣으면 되지. 소금으로 간을 좀 맞춰주는 거잖아. 어 좀 많이 들어간다.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돼서. 잘 뭉칠 수 있게. 이름을 좀 둘러주고. 저 뭐라도 해야 돼요. 토마토 썰어 주시려고요? 토마토 압 썰게 해줘. 나 여기서 방울. 장난감 갈 아니에요? 딸려요 이거? 딸려요 이거? 칼을 어떻게 빼는지도 몰라. 아 예지야. 아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 장난감 갈까? 아 중수해. 음식 중에 뭐 좋아해? 나는 김치찌개? 한식파구나 완전. 나는 다 잘 먹어. 너는 어떤 게 제일 좋아? 고기랑 과자? 고기랑 과자? 나 한결같다. 뭐 하나 꽂히면 약간 그것만 파서 그런지 거의 다 그쪽이야. 아 그래? 길면 세 달 가고 진짜? 과자 같은 것도 하나 꽂히면 세 달 가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 짜란 이렇게.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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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예지 최고. 최고. 어? 우와! 우와 언제 틀렸지? 너무 귀엽다. 나 농락당한 거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와있다. 귀여워 귀여워. 이런 중에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 토마토 소스를 올리고 토마토 소스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너무 잘하는데? 요리 배우러 온 학생 같아요. 재능이 있어. 그럼 이 위에 이제 특별한 일을 깔아주겠습니다. 이제 치즈를 한번 넣어봅시다. 솔솔솔솔. 치즈 좋아해? 어 나 치즈 좋아해. 너 치즈 좋아해? 그럼 하나만 더 넣을까? 그래. 비주얼은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아니가?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우리 예니는 손이 크다. 장사는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메뉴에 이렇게만 재료가 들어가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룩콜라 좀 먹자. 맛있을 것 같아.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올리브를 안 넣었어. 올리브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오늘... 아니? 올리브를 누가 하는지 여기 피자에 넣어먹어요. 요즘은 올리브도 빼달라고 해요 사람들이. 예시 있으면 뭔데? 그 말씀 따라 나와. 저희는 약간 근본으로 가겠습니다. 근본.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게 있는데 뭐? 마요네즈랑 청양고추에 썰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그거 약간 그 먹태 이런 거에 찍어먹는 느낌인데? 근데 그거 먹태는 약간 간장을 섞어야 돼. 어 맞아 맞아. 그냥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해서 쉐킷쉐킷 하면 소스가 완성될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자 이제 완성이 됐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괜찮을 줄 알았어. 너무 괜찮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너무 괜찮다. 너무 훌륭한데? 비주얼 거의 압도적 감탄급인데 지금? 어떤 상영 문자를 지금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잇지의 Z인가요? 맞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뭔가요? 감잡자? 감잡자? 요리 감잡자. 감자로 만든 피자인 요리 감잡자. 비주얼이에요. 폭력적이지 지금 비주얼. 완전 폭력적이에요. 치즈를 과일 넣으면 잘 한 거야. 바로 한 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이 도우가 감자전이라는 게 너무 신선한 것 같아. 약간 느끼한 게 불닭 소스가 좀 잡아줄 것 같아. 끝났어. 진짜 맛있다. 나는 불닭이 키포인 것 같은데? 맞아. 불닭 소스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 맞아. 맛있어. 이것도 매콤한데 오히려 느끼하지 않아. 이 마요네즈. 안 느끼한데?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 괜찮다. 누가 만든 거야? 제가요. 우리 예지의 감 좀 잡자. 감 좀 잡혔나요? 오늘 요리 감. 올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나쁘지 않겠다. 우리 백수의 총잡이라는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우리 예지가 좋아하는 과자들로 한번 가득가득 채워서 예지한테 선물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점 신상 과자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밖에서 킹덕 너무 맛있어. 저거 진짜... 킹덕 너무 좋아해. 킹덕 너무 맛있어. 그럼 킹덕? 정확히 여기를 맞았어요. 여기. 우와. 집중도가 올라가네. 집중도가 너무 올라와 총알이 보여. 총알이 어디 깨뜨렸는지가 보이네. 두 번째. 두 번째. 소금빵. 소금빵. 우와. 맞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칩스. 끝.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개 다. 우와. 오늘 컨디션 너무 좋다. 총알이 보여. 총알이 어디에 꽃이 정확히... 내가 라라를 수도 있어. 여기. 여기. 진짜 정확히 했어요. 우리는 감자전을 먹었는데 이건 이제 김치전. 김치전. 먹어보자. 진짜 김치전 맛이네. 진짜 김치전 맛이야. 김치전 꼬다리 맛이야. 김치전 꼬다리 있잖아. 오늘 냉톱이 어땠어? 너무 새로웠어. 새로웠어? 나는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그치 그치. 나 솔직히 오늘 조금 떨렸었는데. 조금 떨렸었는데. 뭐야 왜 떨려. 왜 떨려. 내가 더 떨렸어. 너무 잘 풀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음식도 성공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오늘 그냥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good. 너무나 좋았어. 너무 좋았어. 처음으로 끝까지 완벽했다. 오늘 또 소원 성취를 한 것 같아서 출연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장난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묻어가려고. 이러면 SD카드를 부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예지를 믿고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는 우리 미찌들에게 한마디. 어. 미찌들 안녕. 안녕. 나 냉터뷰 나왔어. 잘했어. 컴백 많이 기다렸을 텐데.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미찌들 또 냉터뷰 나와서 이제. 나 요리도 좀 잘했고. 아 너무 잘했어 오늘. 미찌는 엄청 걱정을 했었을 거야. 아마도 내가. 걱정 전혀 안 해도 돼. 너무 잘했어. 그래도 오래 보자 미찌들아. 자 지금까지 미찌. 텍스였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우리 예지의 레시피 해드시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오늘도 저 텍스가 할인쿠폰을 쏠 예정이니까요. 더보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첫. 둘. ю